안녕하세요 주식전문가 숭아학반입니다. 오늘 펩토론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왔습니다. 또 내일 연휴인데 이렇게 기분좋게 마감해가지고 우리 주주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려요. 오늘 현재 시각 10월 8일 8시 40분 저녁 지나가고 있고요. 밤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 펩토론 굉장히 좋은 소식 나왔고요. 지금 이 소식 앞으로 우리가 펩토론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밀히 면밀히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께 펩토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늘 선물을 제가 갖다가 풀어드리고 있죠? 이 선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뉴스가 오늘 좋은 게 나왔습니다. 자 펩토론 뉴스를 한 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나왔던 10월 7일 뉴스죠. 어제 뉴스인데요. 아직 갈 길 먼 국산 비만 신약 기술 어김없이 고개 든 옥석 가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뉴스 한번 좀 지켜볼게요. 이달부터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출시되며 15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했죠. 약으로 살 빼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체중을 최대 몇 프로?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위고비 개발사 노보노 디스크는 시가총액이 560조에 이르고요. 비만약 마운자로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는 시가총액이 얼마? 1170조원으로 전세계 제약사 중 1위입니다. 지금 비만치료제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고요.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100조를 훌쩍 넘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비만치료제 기업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펩트론, 디앤디파마, 인벤티즈렛, 라파스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지금 비만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장기지속형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고비와 제형마운드 모두 주 1회 투약이 필요한 품목이다. 과거 하루 1회 투약했던 것과 비교해 장족의 발전을 이뤘지만 시장은 월 1회 제형에 주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는 펩트론과 인벤티즈렛이 해당하고요. 펩트론은 체내에 분해되는 구슬에 약물을 담아 일정 농도로 퍼뜨리는 방식의 펩타이드 장기지속형 플랫폼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도 멋있네요. 스마트 대포를 그리고 인벤티즈렛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단점 극복에 초점을 맡은 플랫폼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과 인벤티즈렛이 장기 지속형 이쪽 분야에서 선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2만원이었던 우리 펩트론은 지난달 7월 말 9만원까지 육박했었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자 일라일리가 찌만 펩트론 약교 오래가는 비만약 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라일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라일리가 어디라고 했죠? 1100조원의 1위 기업이라고 했죠? 8일 펩트론은 미국 일라일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평가 종료 시점이 약 14개월이다. 펩트론은 일라일리에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이 계약은 내부 연구 개발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업 라이센스 계약금과 일라일리 개발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펩트론 관계자는 계약금은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말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공동 연구 대상이 일라일리가 보유한 복수 약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일리의 새로운 비만 치료 후보물질인 레타드 루타이드의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적용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올해 안에 일라일리의 마운자루에 대한 펩트론의 기술 수출 애로 계약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라일리는 기술 이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 계약금을 납입하는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펩트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분명 차트상으로 이때 고점에서 나온 고점 거대 은봉 거래량이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밑에서 이 밑에서 은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비슷한 자리에서 다시 거대한 양봉 거래량이 터져주었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점에서 나온 거대한 은봉 거래량이 없는데 이 물건, 이 물량이 어디로 왔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굉장했죠. 이때 블랙만대 때였죠. 엄청나게 큰 은봉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은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캔들은 양봉 캔들이 나왔죠. 빨간 캔들이 나왔죠. 은봉이었지만 빨간 캔들. 이거를 우리는 페이크 캔들이라고 합니다. 거짓 캔들이라는 거죠. 거짓 캔들. 우리가 세력이 우리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거짓이다, 거짓이다 얘기했고 제가 이때, 이때 바닥이다. 이제 더 이상 빠지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기준이 이 차트였고요. 그리고 이 기준선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와줬고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60선까지 강하게 돌파해주는 이런 거대한 수급을 동반한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페트론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벌써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시고 계십니다. 주식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재료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성장성이 얼만큼인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여러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010-4892-8918번으로 문자 주시면 패비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때 저가를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반드시 한번 좋은 뉴스와 함께 시세를 폭발시키는 날이 올 거다 조만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셨던 분들 지금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도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대응 또 앞으로 여기에 수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기준점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준점은 이 자리입니다. 오늘 시초가가 19.63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가 17.17%죠. 그러면 지금 상승분은 오늘 25%이기 때문에 8%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펩토론의 앞으로 향후 대응은 무조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8% 아이고 여기 안 나왔네요. 여기 이 8%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짧게 보고 싶어. 나는 이렇게까지 길게 이 수익을 혹시라도 놓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정확하게 이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결과는 다 말씀드렸고요. 펩토론 정말로 제 얘기대로 이렇게 잘 돼서 저도 뿌듯하고요.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펩토론 진짜로 기술 이전까지 되고 이제 같이 음 저기 어디였죠? 아우 제가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랑 함께 연구 개발하면서 이것까지 임상 일상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 85,000원이 아니고 일라이 릴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시총이 1100조라고 했죠? 1100조 지금 펩토론 이제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 그렇죠? 1조 지금 2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앞으로 펩토론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기술이라고 하고 기술 이전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 5조에서 10조까지는 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만치료제 시장이 얼마라고 했죠? 현재 기준으로 100조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펩토론은 전세계가 전세계 비만치료제 회사들이 가장 필요로 한 가장 필요한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펩토론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좀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위에서 물리쳐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손실을 낮추시고 다시 좀 더 기회가 왔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선물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주도주 단타를 좀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이렇게 드리고 있고 하루에 3에서 5%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펩토론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았고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 너무 좋았고요. 또 어디가 있었죠? 배터리 떡도 좋았고요. 배터리 또 배터리도 좋았고요. 그리고 엔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언제부터랄까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부터는 무조건 단타가 계속 나와주는 이런 장이었고요. 그 단타 기준이 거의 한 10에서 25%까지도 나와주는 이런 좋은 단타 치기 좋은 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3에서 5%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이엔셀이라든지 블루엠텍이라든지 뭐 SMCC라든지 어 등등등등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어 단타를 물을 무서워하시지 마시고요. 단타를 누가 어느 기준에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한 500만원만 가지고 단타 치신다고 해도 제가 850만원 이렇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개월이면 1500 3개월이면 2500 6개월이면 자 9200도 가능합니다. 그쵸? 여기서 10%만 더하면 얼마가 되죠? 1억이 되죠? 자 1억이라는 금액이 여러분 제가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달에 매월 천만원씩만 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쵸? 근데 내가 500만원 가지고 천만원을 벌려고 하면 몇 프로를 벌어야 되죠? 200%를 벌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만들어온 1억이라는 시드가 생기면요. 한 달에 천만원 벌려면 꼴랑 10%만 벌면 되고요. 여러분 한 달에 천만원씩 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집니다. 여행도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씩 갔다 올 수가 있고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효도하고 싶은 거 자식들 교육시켜주고 싶은 거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 페트롬만 하더라도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오늘 벌써 2,500만원을 벌 수가 있었겠죠. 그쵸? 500만원을 투자해서 2,525% 벌어봤자 얼마죠? 125만원이죠? 125만원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하냐도 중요합니다. 500에 25%면 125만원밖에 안되지만 1억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선물 드릴게요. 자 여기 승화아빠 히든 세력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50에서 120% 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아이고 제가 지금 팬이 좀 오늘 잘 안되네요. 좀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밤이 너무 늦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자 50에서 120% 6개월 이상 눌림 그리고 횡보되어 있고 매집봉 4개 이상 발견된 세력 매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차트냐면 자 셀바스 AI 라는 차트 하나 가고자와 봤고요. 지금 여기 6개월 7개월 동안 2,400원에서 2,800원 동안 박스 구간을 만듭니다. 박스를 7개월 동안 했고요. 여기 보시면 땅땅땅땅땅 자 이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가격은 일정한 이 구간을 세력 매집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세력 매집 봉이라고 합니다. 이 세력 매집 봉이 지금 5개가 나와있죠. 이 종목이 지금 2,200원짜리였던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자 3만 6천원이 됐습니다. 기간은 3년 걸렸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억을 1억을 2,200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3년 동안 천 이게 얼마 되죠? 16억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펩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응을 항상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수익 극대화도 되고 항상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16배지만 여기까지로 봤을 때는 6배였습니다. 13,000원 그럼 내가 여기서 1억을 매수했다고 하면 여기는 6억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다시 또 5,000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 5,000원은 다시 7배가 올라서 3만 6천원이 되고요. 그럼 이때 6억을 여기서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6억은 얼마가 되죠? 42억이 됩니다. 4,200%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종목 지금 여러분께 어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는 50에서 120%를 적어놨지만 이 종목 제가 끝까지 계속 추격 관찰해서 계속 매매할 겁니다. 이 종목이 무조건 120% 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앞으로 500%를 갈지 1000%를 갈지 3000%를 갈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 위에 전화번호로 승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역시 아까 전에 단타 1억 만들기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 승우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펩트론 대응 정보 필요하신 분 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단타 1억 만들기 그리고 세력주 함께 받아보시고 싶은 분은 승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정보와 매매 타점 모두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